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아침부터 제목이 좀 싸늘한 제목이지만 한국이 끝난 거죠. 일본 발 여름 기사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네요. 일본의 주관진 모양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3.8% 2007년부터 2020년은 2.8%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의 김세직 교수가 이야기하는 5년마다 1% 하락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는 거의 0%나 마이너스 퍼센트도 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2000부터 2007년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외환위기 때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가장 좀 괜찮았던 시기 가운데 한 시기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평균 성장률이 2.8%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30년은 1.9% 그래도 양호하게 봤네요. 일본 경제지가 제가 잘 아는 그런 경제지는 아니고 핵심 주장은 이미 한국은 일본처럼 그냥 기울기 시작했다. 여기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 못지않게 한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블당이 이제 여러분들은 영구 집권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규제 늘어날 것이고 조세 부담 늘어날 것이고 준조세 부담 늘어날 것이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겠습니까? 자원 낭비할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 위기 맞을 것이고 재정 위기 경제 위기 다 안 오겠습니까? 문정권이 이러면 한 1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주저앉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국 언론에서 중국 경제를 두고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쓰며 중국의 경제발전에 이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일본 경제진이 머니 일이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잇는 그런 그렇지 뭐 하나도 저한테는 새로운 게 아니고 한국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잡지는 한국의 경제신문에서 쫓아 한국은 끝났다. 0% 된 추락은 시간 문제라는 어두운 전망의 기사를 내고 있다. 피크가 지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지만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니까 그동안 우리 그런 능력에 비해 가지고 과분할 정도로 운이 좀 좋았던 거죠. 호암이병철이나 이근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이름 대박을 치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를 그렇게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참 어마어마한 운인 거죠. 한국이 다른 나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장률이 계속 늦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 잡지니까 인구 감소 생산 가능 인구 축소 이런 정도만 주장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가장 이제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다루었습니다마는 김세직 교수가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 출연들을 잘 분석했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 5년 1% 하락 법칙을 못 막으면 제로 성장 너배에 빠질 것이다. 이게 2021년 11월 17일 여러분들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의 주장이거든요. 5년 정권마다 성장률이 추락하고 제로 성장기 빙하기를 여는 첫 정부가 윤정부일 것이다. 30년 성장률 추락을 넘어서 김세직 교수가 이런 도표는 여러 번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보시죠. 장기 성장률 푸른색 추세 장기 성장률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런 거죠. 여러분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된 게 뭔가 하니까 출산율 저하입니다. 아마 개론을 하거나 아이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전망에 기반한 결정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젊은이라든 가임 인구 젊은이라든 그런 풀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2030 세대가 그 세대가 이제 개론을 일단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고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개론을 하고 나서도 이제 아기를 최소한 줄이거나 안 낳거나 앞이 밝으면 왜 아기를 안 낳겠습니까 공교육이 붕괴가 돼 가지고 모두 다 사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온 세상을 다 그린벨트로 묶어가 집값 천정부지로 끌어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너무나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보면은 참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생각만큼밖에 못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과분할 정도로 잘 살았던 거죠. 이 추세를 반전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에서 김세직 교수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특정 정치 세력과 선관위가 야합을 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통해서 일당 지배 체제가 되는 것은 전혀 이 그래프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경제는 정치하고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김세직 교수가 5년 터울의 1%포인트 경제성장률 하락의 법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정치적인 것은 다 모두 다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렇게 내린 겁니다. 정치적 혼란이라는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은 선거를 특정 정당이 장악을 해 가지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체제가 된다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은 훨씬 더 악화된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극적인 것은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여러분들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이게 해외로 나간 한국인 유학생 숫자입니다. 평균을 딱 접어두고 이런 보시게 되면은 2010년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008년도 글로벌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2000년부터 2010년까지가 가장 한국인들이 해외로 아이들을 많이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보통 대한민국의 중산층들의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높은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정체를 경험하다가 문정권 들어서 나서 급속하게 여러분들 유학생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성장률 변수만큼 여러분들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적인 그래프인 겁니다. 한국이 거의 정점을 지나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나는 자료입니다. 해외로 나간 한국인 유학생 숫자가 2010년까지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이런 정체를 경험하다가 서서히 내려오다가 문정권 들어서 급속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한국의 중산층들이 이제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대체 변수인 겁니다. 이건 못지않게 저도 이제 오랜만에 본 자료인데 아 이게 2008년대에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이것이 문정권의 이런 등장에 급속하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소득이 여러분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정체되거나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세직 교수도 일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했는데 일본보다 훨씬 더 한국은 극단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죠.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군중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사람들이고 일단 내수 자체가 1억 명 정도가 되니까 한국은 쏠리면상이 심한데 거기다 이제 선거부정이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훨씬 더 가속화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경제 잡지가 한국이 끝났다. 기분은 좀 은찮지만 그래도 한 번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이 장기 추세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어떤 투자 결정이라든지 아이들의 진로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내릴 때도 참 괜찮은 나라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완전히 그냥 뭐 그냥 파괴를 못 시켜가지고 그냥 안달이 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임을 해야 할 것만忘れ다.